다녀있는 콩알딱지 유형은 진짜 그렇게 막 행동해요 콩알딱지처럼 왜? 그냥 항상 뭔가 있을 때도 이렇게 있고 어디 있을 때도 막 구석에 가서 그냥 이러고 있고 그냥 진짜 어디 막 붙어있는 콩알딱지 마냥 콩알딱지처럼 행동해요 그냥 형 그냥 콩알딱지같아 가다 가면 바위에 붙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굴? 아무것도 있어요? 굴 말고 오늘 쏘이 더 머니 한 번 해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툭 붙어있는 것들 비트 주세요 한 번 해야 해요 여러분 거기처럼 뭔가 어디에 계속 붙어서 그냥 이렇게 항상 축 쳐서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유형은 정말 이미지대로 행동을 하는구나 되게 콩알딱지 않나요? 따개비들 따개비 어 따개비 그 상처 나는 거죠 아! 하고 보면 여기 피나가 있는 거 다리에 피나 있는 거 따개비 따개비 따개비처럼 항상 어느 벽인가 구석에 이렇게 탁 붙어서 있어요 이제 하루 종일로 확인할게요 넷 다시 하루 종일 많이 타고 있는 거 100% 쑤딱지 이 시대에